지금까지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만을 해왔는데요. 이번 연습은 회전을 넣는 연습입니다. 어떤 자세와 요령으로 쳐야 할까요? 그림에서처럼 3시 방향 2팁의 회전으로 치면 2번 부분으로 향할 것이고요. 1팁은 1번, 3팁은 3번, 최대 회전은 M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회전을 넣으면서 Q를 비트는 등 나쁜 버릇이 생기기 쉬운데요. Q를 비트는 버릇은 두께의 정확도를 떨어뜨림으로 곧바르게 앞으로 쭉 뻗는 스트로크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회전력은 속도와도 관계가 있어서요. 같은 당점을 치더라도 느리게 치면 회전이 덜 들어가고요. 빠르게 치면 회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림과 같이 되도록 또는 자기만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회전력을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